여러분! 여러분!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죠? 아참! 알람설정까지 누르는거? 잊지마세요! 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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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자기 공 품고 있는 거! 여기도 공있고 저기도 공있어 지 색깔이랑 지 몸 색깔이랑 똑같은 공 여기다가 품고 넣어있어 보여줄게 그런데 말입니다 공룡 잤다고? 야! 어떻게 잘 쓰있어 액션! 아이고 나 죽는다 액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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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ver in dato 아! Michael 치밀렸네! 열ting 아! 아 начал 얘기하라고! 엄마! 넌 나 너무 아파.. 나 튀어나와.. 나 다 튀어나와.. 엄마 너무 아파.. 이거 참 못독한 얘기구만.. 내가 타투가 자기 공을 뱉으려고 하는 줄 알고 화를 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 알겠지? 타투야 타투야.. 아.. 내 머리.. 야.. 너.. 사람 머리를 갇았으면 너.. 미안하라고 사과한 건데 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.. 야 이거.. 머리 이거 심은 건데.. 놀아 안 놀아 너도 안 놀아 너네 둘 다 나랑 절교해 나 이제 너네들 절교할 거야 너네들이랑 혼잘 아니.. 머리카락을.. 머리카락을 밟아가지고 머리카락을 밟아가지고 머리카락 딱 땡겨졌다고 봐봤어? 타투가 나한테 화내는 거 방금 너무 상처였어 얼마나 머스틱했는지 알아? 진짜 타투가 나한테 왕 이러고 간다 나 머스틱하다 너 이런 느낌이었다고 이런 느낌이었다고 꿀맛